안녕하세요. 뭐야? 어? 비오.. 비오네. 갑자기 비오네. 뜨거워. 아니.. 방금 시작 때마다 비온다? 아.. 더 머리 감았는데 더.. 전기처럼 될 것 같은데요? 잘 시원하나요? 또 수요일 스마클럽 방송입니다. 강자 몇 개예요? 2kg 넘어요. 이거 햄. 음.. 이거.. 약간.. 메이컨 비슷한 거? 살 많은 부분. 왜냐면 학생들이 되게 잘 먹고 이렇게 살고기만 우리.. 오빠.. 언니들.. 동생들 중에 진짜 체코 음식 먹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한국 음식 말고요. 오늘은 체코식 유럽식 만들 거예요. 이름이 라베첸의 브람볼입니다. 체코 음식인가요? 체코 음식.. 체코에서 많이 해준 음식이에요. 유럽에서 어디서 온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소리를 잘.. 하지만 체코에서 많이 먹어요. 우리 학생들도 너무 좋아하고요. 사실.. 재료도 많이 필요한 방법 없어요. 그냥 햄 대신에 거기 넣어도 돼요. 닭다리살 아니면 돼지 거기 등심 넣어도 되고 그리고 소금 그리고 생크림 생크림 생크림? 이거 굳이 안 넣어도 돼요. 어.. 고민이에요. 오늘 사베첸의 브람볼이 하고 이거는 완전 요리 너무 간단해요. 저도 3번도 안 해봤어요. 저는 강원도에서 태어났는데 체코 음식 3번도 안한다. 자 시작합시다. 이거는 사실 50분 정도 구워야 되는데 이거는 넣고 구운 시간에 우리가 학생들한테 케이크 사러 갈 거예요. 잘한다. 자 시작합시다. 그냥 이미 다 준비했어요. 이거는 그냥 다 예쁘게 하던가 사실 이렇게 예쁘게 해도 되는데 하지만 감자는 너무 많아서 그냥 이렇게 넣자. 와 감자는 2kg 넘어요. 진짜 어떻게 햄 깔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건가? 그쵸 이렇게 해도 되죠 이렇게 하면 또 좋지 소금 좀 드릴게요 코민더 여기에 토마토 소스 뿌려도 돼? 그쵸? 약간 라사냐 느낌 그럼 라사냐 느낌 나고요 아, 진짜 맛있어 이거는 한국에서도 충분히 해 먹을 수 있겠다 맞아요 오늘은 맛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도 오늘 처음이에요 저는 사실 감자보다 밥도 좋아요 어릴 때부터 그냥 먹은 밥 먹었어요 또 감자 아, 씨 내가 먹어볼까 이미 끝났어 와, 끝났다 정말 간단하네 자, 끝났습니다 감자 파티네요 오늘 감자 파티죠 왜 웃어요? 레시피는 어떻게 되나요? 그냥 감자 썰고 얍게 햄 아니면 닭고기 아니면 내지 등심 감자 고기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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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소금 규민 아니면 파프리카 고축가루 그리고 생크림 bring 세금 3분만 먹을게요 오호 대전적으로 샬랄랄라 하고 샬랄랄라 자 50분 뒤에 만납시다 와 무겁다 어차피 뚜껑이 있으니까 됐습니다 지금 50분 오 깜짝이야 아론이 웃고 있다 아니 웃고 있네 웃고 있네 아미 웃고 있네 자 그럼 우리가 객사로 갑시다 갑시다 마을밥 이거 무슨 맛일까 마을타고 갑시다 안되죠 마을타고 가면 더 오래 걸려요 여기 고축기차 여기입니다 우리 동네 초용하죠 오늘 체크는 현재 추워요 그리고 살짝 따뜻해졌어요 지금 오늘은 8도 정도? 하지만 어제 아침에 영하 3도였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냥 계속 누우고 싶었어요 저거 전기잠판하고 사십도로 사람이 없죠 그런데 하나도 안 무섭죠 사람이 우리밖에 없다 사람 사람 아 사람이다 저기도 사람 우리 아기네 사람 노명 받다 와 사람이다 사람 보면 놀라는데 오 여기 사람 많다 너희 왔다 시내 왔다 1위 자 한번 여기 1위 갑시다 케익 좀 살짝 살짝 있네 케익 우리보다 뭐 먹고 싶으세요? 동케익 동케익 제일 맛있어요 나 지금 재난청자분들 나 페이 할게 아냐 아냐 내가 받았어 아니 이거 사 아냐 하지마 하지마 나 할게 아니 나 할게 진짜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자 다 샀습니다 역시 너무 더러워 깨끗하고 예쁜 마을이네요 갑자기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졌어 그치? 사람 진짜 많아졌네 저게 사람 많은거니 엄청 많은데 코로가요 어차피 그냥 1킬로 다 샀습니다 가전 포기 후추 배불불불불불불불불붓 시작 저게 하얀 입염 응 여기 맛있다. 아니 막 이런 맛이 맞아. 5분 정도 하고 바로 먹읍시다. 저 체코아 지금 배우고 있죠? 알렌코한테. 체코아 지금 배우고 있지. 맞아요. 오늘은 브리쉬. 브리쉬. 잘한다. 그것도 기억나지? 이거 얼마에요? 글릭도 스토이. 오 대박이다 진짜. 그리고 작은 거. 말이. 큰 거. 벨기. 아 어려워. 아침에는 큰 거. 벨기. 아침에 큰 거. 벨기. 아침에 큰 거 이게 무슨 말이야? 뭘 말하는 거야? 똥. 아 똥? 모닝똥. 벨기. 모닝똥이 벨기야? 그렇다면 두. 나. 벨고. 벨고? 두나벨고? 나는 똥 사러 간다. 하하하하하하. 와 오늘도 배웠다. 그리고 그냥 이제 우리 오빠들원들도 이제 다 개설안에서 앉아서. 자 형님들. 두나벨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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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먹어볼게용. 하하하하. 진짜 너무 오래 그래요. 하하하하. 제가 이거 가장 두꺼운 거 골라서 먹어볼게요. 하하하하. 그리고 턱icum floor 뼈에서 안 pensi. 해가 뚜겊은거 댔 ranges. 하하하하. át. 하하. 펭귄면 맛을 보여드릴게요 여긴 없어요 맛있다! 이 정도면 다 된 것 같아 한 번만 봐야 돼 자 이제 좀 먹어봅시다 이거 체코 가정식인데 알랭꼬 오늘 처음 해본데요 항상 한식만 해먹어서 우리 한국처럼 사실 체코 음식이 엄청 다양하진 않아 그지? 그리고 또 오늘 한 거는 좀 간단했지만 다른 거는 막 3일 숙성해야 되고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래서 아무래도 라이브에서 보여드리기가 좀 힘든 부분도 있었어요 오 드디어 애드리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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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압 오우 어떻게 구입하시지? 도룹에 점점 이동할 수 있겠죠?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뭐 먹고 싶은거에요? 오늘은 한국전옥 그리고 김치 체코준다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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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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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한국어? 여기 지금? 네, 혹시 혹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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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맛있어? 맛있어 인디언니 인디언니 아, 케이크 먹으려고 누구도 안 먹네 오늘 케이크 사왔잖아요 아, 케이크 먹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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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는 저거 안에서 엄청 달콤하고 그거는 달걀이랑 소탕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거 안에 그리고 밖에 있는 꽃 꽃? 밖에 꽃 꽃 밖에 저거 뭐야? 초코 이 스포츠인데 밖에 있는거 초코에요 아, 겉에 겉에 꽃이 아니고 겉 겉에 있는거 초콜릿입니다 음 자, 이제 우리 먹는 시간 여러분들 어 이제 우리 먹고 맛있게 좀 봅시다 이제 언니들 시간이다 와 맛있겠다, 체코 가장식 자, 오케이 하나씩? 네 우리 군대? 이러면 털이 너무 좋아 맛있겠다 우리 오빠들 항상 고맙으십시오 행복하십시오 다른 거 필요없죠 와 맛있다 사랑합니다 와 오랜만이다 와 색깔 멋있어 엄청 멋있어 아 시원해 아 시원해 감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좋아할 것 같아 그치? 너무 맛있어 오 그라리 맛있지 맵고 응 이게 약간 타도 맛있다 이게 음 탕게도 맛있어 왜냐면 바삭바삭해 아삭바삭 바삭 까르보 나라보다는 조금 약해 맛이 그치? 응 그래서 안 느끼게 응 이 베이컨이 약간 오리 고기 같아 그런가? 맛이 내가 느낄게 응 와 햄 햄 맛있지? 응 안 차고 진짜 맛있어요 알렉콘 눈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에메랄드 색 에메랄드 색 응 한국 음식 중에 뭐를 제일 좋아해요? 음 지금 해장국 먹고 싶어요 피어 해장국 아 맛있겠다 피어 해장국 먹고 싶어요 시래기 해장국 와 시래기는 맛있다 아니 맞춰 말 듣고 바로 뼈 한장국 시켰어요? 고거 말하면 안 되죠 아 저는 지금 감자 먹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네 휴방쌍 스무 다소쌍 스물 윗슈 삼십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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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단할게요 하하하하 살아간다 고마십쇼 으하 으하 쪄다 하하하하 어? 알렉콘트 오늘 말 타나요? 안 타요 안 타? 멋있는데 다음 해 다음 해 다음 해 다음 해 응 야 여기 여기 네 알겠습니다 오 우리 수준히 꼬부하네 나 여기 있으면 돼 아 여기 있으면 안전해 아 여기 있으면 안전해 알렉코가 진짜 착하고 그냥 순딩이고 그렇거든요 근데 말 수업할 때는 와 카리스마 있어요 말 탈 때도 너무너무 멋있어요 네 아주 잘해요 네 잘해 좀 더 더 이상해요 그렇죠 좋じゃない 아는다 나아이 10 오케이 좋습니다 네 해결 Vibornie! 좋아! Vibornie!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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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bornie! Vibornie! 여기! 민지! 귀여워! 턴턴턴턴 Vibor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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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차봐라! 문차도 잘하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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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멋있다! 멋있다는 뭐지? 멋있어? 멋있어는... 멋있어는 제 것말로 몰라? 제 것말로 몰라? 몰라 까먹었어! 멋있어는 뭔가? 네, 혹시... 저처럼.. 인사개의 개가 뭐냐아? 저처럼.. 반응! 천천히..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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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